야 아파 기다려봐 기다려 터질 것 같아 좀 참아 알았어 아 아파 어 터진다 터진다 기다려 기다려 아 됐어 목인가? 팔이네? 군은 어디 갔어? 잠깐만 너도 해충이잖아 해충이지? 딱 돼 네 반갑습니다 국가대표 절팀입니다 자 오늘 모기 똥꼬 한번 터트려 볼 건데요 이게 될란가 모르겠네요 여기는 그냥 뭐 텐트 펴고 낮에 그냥 힐링하는 곳인데요 아 제가 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장소더라고요 분명히 아까 전에 여기 가로등이 켜져 있었거든요 꺼졌네 무서운데 그럼 여기는 한국 어딘가고요 게스트를 한번 모셨습니다 유명한 사람은 아니고요 털 어 어 누구세요? 하이 마이네미스 아요남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목이 물리려고 반바지 입고 온 거죠? 네 살이 좀 더럽네요 깨끗한데 보구조사 좀 할게요 혈액형 AB형 AB형 성별 남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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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친구는 있어요? 아 결혼하셨어요? 하고 싶어 하고 싶고 아 하하하하 아 네 결혼은 힘들 것 같고요 혹시 음주하셨나요? 어 아니요 맥주 두 번 밖에 안 먹었습니다 음 음 맨날 술을 쳐 드시는데요 한번 검사 한번 받아보시고요 부모님은 정상하시고요 엄마 아빠 다 있어요 집에 몇 대 손이에요 그런 거 다 외우고 다니나? 몇 대 손인지 몰라요 엄마한테 전화해 볼게요 집에 가서 문서 한번 찾아보세요 노비 문서일 수도 있어요 모기가 없어 모기가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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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낚시하는 것 같아 무슨 모기 다리 두 개를 쳐들고 있는데 학질모기 같은데 학질모기 뭐 모기야? 거미 온다 거미야 거미 먹어 먹어 이런 거 첨프네 거미는 지금 모기 보고 온거야? 아니 다른 데가 아니야 두 마리 있는데 썸 타나?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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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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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거미줄 치나? 아퍼? 아니 거의 감각이 없어 거미야 멋있어 찜찜 찢겼어 야 아파 기다려 기다려 터질 것 같아 좀 참어 아 아파 어 터진다 터진다 기다려 기다려 알았어 터져 이 새끼야 터진다 터진다 아 내 손 너무 더럽게 나오는데 지금 나 원래 그래 다 먹고 갔다 미안해 아 아파 아 아파 어째 들어갈 때 아팠어 제 피를 쳐 빨고 있는 저 모기새끼 엉덩이 빨개진 거 보이시죠 더럽네요 제가 많이 실패했는데요 오늘 한번 성공해보겠습니다 피를 쳐 빨고 있는 엄지손가락에 모든 힘을 집중시킵니다 지금 손톱이랑 살 빨개진 거 보이시죠 겁나 힘주고 있어요 엉덩이에 피가 맺혔고요 주댕이도 곧 터집니다 보이시나요 가까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댕이에서 피 나오는데요 그거 내 피야 이 새끼야 이렇게 되면 앞뒤로 다 터진 거죠 피를 쳐 빨다가 주댕이랑 엉덩이가 터진 모기를 봤는데요 참 별걸 다 봅니다 일단 얘는 그냥 날아가고요 엉덩이에 외상을 입었기 때문에 오래 쳐 살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이 엉덩이에서 제 피가 떨어지는 걸 보다니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하하하 고맙습니다 터져라 터져라 터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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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졌다 진짜 터졌다 뭐가 터진거야 똥꼬 터졌어 그런거 터져? 봐봐 이거 봐 피 나왔어 터질뻔 했는데 터질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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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